자 이제 우리가 기본이론 강의가 약 40강에 걸쳐서 끝났고요 기본이론 때 강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심화 강의는 약 20강 정도 진행하는데 이 전체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특히 우리가 이제 20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파트별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본이론 강의 때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예를 들면 각 편별로 3개씩 하면 3, 7, 20이라면 21개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심화이론 강의를 통해서 어떠한 행정학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관련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편에서는 3개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예상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먼저 일강을 하고요 두 번째는 행태론과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학의 문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NPM과 뉴가 보너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아시겠죠? 자 먼저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보시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나오죠 제 2절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 올해 2014년도 행정사 시험의 2회죠 나올 만한 첫 번째 주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하고 또 하나가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죠 물론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고 이 그림에 따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그림 그려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3페이지부터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 있고요 그 부분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그럼 도대체 시장이 실패한다는 게 무엇인가 시장 실패의 개념인데 원래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인비저브랜드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는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나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결정되죠 이게 시장의 자율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깨지면 즉 자율적인 균형이 깨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역할을 못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인데 시장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서도 있고요 거시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나 안정 시장 외의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특히 시험 문제에 본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죠 그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러한 정부 개입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적 공급 이게 정부입니다 사실은 똑같죠 이 공적 규제를 보통 정부 규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공적 공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시키는 것 같으면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나 여러 사회활동 중에서 아주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죠 우리가 굿 배드라고 할 때 좋은 활동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활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겠죠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나쁜 활동이 있죠 배드한 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좋은 것 유도 나쁜 것 규제입니다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개입 방법이죠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요 각각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 개입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가 공공제죠 공공제 이 공공제, 퍼블릭 굿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보시면 재화의 유형이 있죠 재화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제와 사적제 또 공유제와 유료제, 요금제가 있죠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공공제는 어때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고 있는 재화고요 사적제는 이 공공제와 거의 반대죠 경합적이고 배제적입니다 경합적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랑 경합하는지 여부를 말하고 비배제성, 즉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여러 가지 재화 있죠 냉장고, TV, 세탁기, PC 이런 거 다 모두 뭡니까 경합적이면서도 배제성을 갖고 있죠 이 경합성이라는 것은 설명드린 대로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하고 경합하는 이거죠 예를 들어 내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면 사과를 하나 삽시다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죠 이게 경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실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계신데 강의실에 있는 공기를 제가 호흡했어요 여러분 못해요? 할 수 있잖아 이건 경합하지 않는 거죠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으면 비경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주로 잘 나오는 건 공유재와 요금재인데 사적재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시장재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장재를 넓게 보면 이 안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가치재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재화의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 보시면 4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상단에 보시면 사적재는 개인 소유의 물건으로써 시장에서 생산 판매됨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적재의 일종으로 가치재가 존재하죠 가치재는 메릿굿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치재는 시장에서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시장에서 공급하다 보면 사회적인 약자,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이 소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공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교육이라든지 또는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재의 일종으로써 가치재가 존재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금제라는 것은 보세요 일단 요금을 내야 되니까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면 배제성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톨게이트비 같은 거 톨게이트비를 내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고속도로에서 차 몰고 갈 때 주말이나 또는 명절때를 제외하면 고속도로 뻥뻥 뚫려 있죠 내가 운전한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경합성이죠 또 다른 예는 내가 우리 집에서 TV, 유선 채널을 신청하고 있는데 내가 본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못 봅니까? 그렇지 않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속도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요금제가 이렇게 되겠고요 요금제는 유료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공유제입니다 이 공유제에서 뭐가 발생해요? 그리고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죠 이 공유제의 비극을 주장한 학자는 게럿 하딘이죠 원래 공유제의 비극은 원래 로마 중세시대 때 양을 키웠는데 양을 이제 목초지가 있어요 이 마을의 목초지인데 양을 100마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여 가구가 있다 이럴 때 각 가구별로 양을 10마리씩 키우면 되겠죠 그런데 양을 키워서 팔다 보니까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가구가 계속 양의 마리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가구가 10마리가 아니라 20마리, 30마리, 100마리까지 늘리면 결국 양이 100마리가 아니라 천여 마리로 늘어나죠 그러면 마을의 목초지는 100마리의 양밖에 풀을 뜰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풀을 완전히 다 하나도 남기 없이 다 뜯어먹기 때문에 미처 풀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양들이 풀을 뜰 수 없게 되고 양들도 굶어죽고 사람들도 이익을 보지 못하죠 이런 거죠 마을 주민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양의 수를 늘렸습니다만 결국 사회적으로는 실패를 가져오는 개인의 희원극 대화가 사회 전체의 비극을 가져오는 그래서 트레디디 오브 캄몬스 공유지의 비극이죠 그래서 이 공유지는 기본적으로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랑 어때요? 경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선 많이 잡고 많이 챙기려고 하겠죠 나물도 뜯고 하지만 결국 사회적으로는 트레지디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적이지만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공공제와 공유제 공짜 돌림이죠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프리라이더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 공공제는 말씀드린 대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 공공제에 대한 수요 공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수요를 표출해야지 공급을 알 수 있는데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수요를 표출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정부는 항상 과다 공급이나 과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정부가 직접 공적 공급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겠죠 특히 공공제는 시장에서의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 유도나 공적 규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시장에서 굿 유도 배드 규제 아닙니까? 됐죠? 자, 첫 번째 공공제 두 번째 외부 효과는 어때요? 자, external effect라고 하죠 외부 효과를 설명할 때는 항상 내부 효과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부, 외부가 되겠죠 자, 어떠한 시장 메커니즘이 있다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다 그러면 이 자동차 공장에서 제철을 갖다가 가공해가지고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양산을 합니다 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죠 여기까지 자동차 산업 내부 효과죠 이게 internal effect입니다 가격 매겨지는 것까지 판매 근데 이 자동차 산업이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 메커니즘의 내부 효과인데 밖으로 의향을 미치면 이게 external effect 외부 효과가 되겠죠 근데 이 외부 효과는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요 플러스 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긍정적 외부 효과는 뭐가 있죠? 그쵸 과수원과 양봉업자 부정적인 것은 오염물을 배추하는 오염공장 화학공장과 양식업자 간에 양식억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다가 이런 것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외부 효과는 결국 시장에서의 실패를 가져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당연하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바람직하니까 유도를 하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규제를 하겠죠 외부 효과는 사실상 시장에서의 메카리즘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적 공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 독점이 있어요 이 자연 독점은 어떻게 하다 그랬죠? 반을 뚝 잘라가지고 독점과 자연을 따로 보자 근데 밑에 보니까 불안전 경쟁이 있네요 불안전 경쟁은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인비저브랜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이 되면 완전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완전 경쟁이 깨지는 것도 역시 시장 실패입니다 그래서 불안전 경쟁이라는 거는 독점과 과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독점은 보통 하나의 생산품을 한 개의 기업이 생산하면 독점이고 독점 가격을 붙이니까 그만큼 균형 가격 완전 경쟁 가격보다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과점은 뭐 서너 개의 기업이 과점하는데 담합을 하죠 카르텔 카르텔 형상함으로써 균형 가격 완전 경쟁 가격보다 높게 이윤을 추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이 담합을 하죠 또는 이동통신 이런 것들 담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안전 경쟁은 완전 경쟁을 깨트리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정을 못하도록 불공정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굿이에요 배드해요 배드하죠 규제죠 그죠 나머지 관련 없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자연 도로 봅시다 독점이 어때요 나왔죠 답 규제하고 이 자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특히 초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KTX라든가 정부 고속전철 같은 거 경보고속전철 또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2경보고속도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일반 기업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민자유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의 주체는 정부겠죠 왜 초기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들어가요 KTX가 22조가 들어갔죠 나중에 40조가 들어갔습니다 경부 KTX가 이렇게 22조 40조를 될 수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자연스럽게 독점을 합니다 이게 자연 독점이에요 그래서 독점은 배드하니까 규제하고 자연 독점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제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공적 공급이 되는 거예요 구수는 아니니까 유도는 필요 없죠 불안정 경쟁 당연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볼까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며칠은 다 아시겠지만 정보의 양의 차이인데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대리인입니다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주인인데 이 주인이 대리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인이 주인을 속이고 도덕적 케이를 하게 됩니다 이 역선택과 도덕적 케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규제를 하겠죠 배드하니까 반면에 선량한 주인은 손해를 붙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그죠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공적 유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유도도 가능해요 하지만 공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적제이기 때문에 공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원인과 대응 방안 반드시 정리하시고 이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실패의 원인이 여기 나와 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6번이죠 1, 2, 3, 4, 5번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시장에서는 효율성만 강조할 뿐 형평성은 달성할 수 없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라고 하죠 즉 시장에서의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저하되죠 이렇게 7가지가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실패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1929년 역사적으로 경제대공황 때 발생했죠 그래서 1930년에 아담 스미스와 그죠 비견되는 그런 학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존 버나드 케인즈죠 케인즈 이 케인즈가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해결합니다 정부 개입을 통해서 그래서 1930년부터 거의 1960년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970년 가면서 계속적인 정부 팽창이 있죠 이러한 정부 팽창이 결국은 정부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정부 실패가 나오죠 46페이지 보시면 정부 실패의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 표에 나와있는 네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아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실패하면 결국 뭐예요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겠죠 시장의 자율성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민영화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거죠 이건 결국 감축관리적 방법이죠 정부 팽창을 줄이는 거니까 그 다음 규제를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가지 정부 실패의 원인이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 나와있는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가 사적 목표 설정인데 원래 정부는 사적 목표가 아니라 공적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사적 목표라는 것은 개인 또는 자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터너널티 내부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내부성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자 방법은 민영화하거나 예를 들면 사적 목표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목표를 추가하기 때문에 아예 민영화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 삭감이나 규제 완화하고는 거리가 멀죠 기본적으로 왜 공무원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부 보조금 삭감은 공무원 내부가 아니라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 규제 완화도 민간을 규제할 때 그 규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는 사실상 거리가 없죠 거리가 멀죠 왜 내부성이니까 정부 내부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스비율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이벤스타인이 정부 조직 관리나 기술상의 비효율성을 엑스비율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엑스비율성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채증하니까 결국 정부 팽창으로 연결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엑스비율성은 민영화도 되고요 정부 보조금 삭감도 되고 규제 완화까지 모두 가능하죠 엑스비율성은 기본적으로 조직관리나 기술상의 비효율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효과는 외부효과인데 앞에 뭐가 들어갔어 파생적이 들어가 있죠 드라이브드 의도하지 않은 그래서 외부효과 하면 시장실패의 원인 앞에 파생적이 들어가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을 의도하지 않은 효과죠 대표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면 여러분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하지만 공급을 증가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갔죠 왜 투기세력이 부추기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 그래서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가지고 서민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적 외부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나 또는 뭐 여러가지 SOC 같은 거 건설 그런 거 관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영화는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파생적 외부효과는 주택 건설이나 그죠 또는 뭐 SOC 건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해요 그래서 민영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조금을 줄인다든가 규제를 푼다는가는 가능하죠 네 번째 권력 독점인데 권력이라는 거는 총치적 의미인데 권력 안에 최근에는 인적 물적 권력뿐만 아니라 정보 권력이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독점에 의해서 특혜를 주게 되면 결국 일부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계층이 이익을 보고요 결과적으로 정부 실패 원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특정 조직을 민영화 한다든가 하지만 보조금 지급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 그러한 특정 권력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죠 보조금이란 건 사회적 약자라든가 저수습층 또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데 이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민영화의 일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조금 삭감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권력이란 건 결국 규제 때문에 권력이 생기거든요 규제를 풀면 권력 독점이 완화되겠죠 그래서 가능하죠 이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입과 지출의 분리라든가 비용과 편익의 절연 파생제업의 효과 설명드렸고요 또는 권력 독점이 5번이죠 권력 독점과 불균형에 의한 소득분배, 불근백성 엑스비율성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하죠 정치인의 단견 왜? 시간의 할인율이 매우 높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 실패의 원인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50페이지로 가시면 그러면 도대체 정부 규모가 왜 팽창했는지 학자들의 주장이 있죠 여러분 52페이지 보시면 공공제의 적정 규모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이 있죠 물론 과소공급, 과다공급 다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제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이 있죠 그래서 과소공급설이 4가지고요 과다공급설이 많이 있죠 일단 과소공급설에서 4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 두 번째가 다운스의 합류적 무지 세 번째가 갈브레이스의 선전 의전효과 네 번째가 듀젠베리의 유행이나 패션효과입니다 머스그레이브의 조세저항이나 다운스의 합류적 무지는 결국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텍스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공제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죠 세금을 많이 거둬야 공공제를 많이 공급할 거 아닙니까 반면에 갈브레이스와 듀젠베리의 이론은 공공제와 사적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공공제보다는 사적제가 선전이나 유행이나 패션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사적제 생산이 증가하고 공공제 생산은 감소한다는 논의로써 과소공급설 이게 정부 팽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정부 팽창 그래서 정부 팽창설 정부 규모로 볼 때 정부 규모를 공공제로 볼 수 있어야만 이 공공제로 보시고 이 과소공급설은 뭐예요 축소설이 되겠죠 과다공급설은 팽창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나머지 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피카카 와이지만의 전의효과와 대체효과인데 전쟁이나 위기 시에 국민에 대한 조세 부담 능력 즉 수용성이 증가하죠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결국 세금을 많이 내므로써 어때요 민간지추가 정부지출이 있다면 정부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전의효과 대체효과를 통해서 공공제 공급 즉 정부 팽창설입니다 그 다음 보물병은 공공부분 특히 민간 부분이 노동집약적 성격이 하나의 고질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고질병을 보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고질병 즉 노동집약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또 다른 인력 부분의 증가를 가져오고 또 다른 인력 부분의 증가는 결국 비용이 증가하죠 정부 규모가 팽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니스카는 예산 극대화 모형 자기부서의 극대화 또는 북해논의 다수결 투표와 리바이어던 가설인데 결국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의 SOC의 증대는 보로노 건설이나 교량 건설의 증대는 결국 정부 예산의 팽창을 가져옵니다 또한 리바이어던 가설은 뭐라고 했어요 레비아탄 리바이어던은 완전한 정부로서 국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 팽창이 일어나죠 그 밖에 지출한도의 부재라든가 정부는 종결장치 가시적인 기량력이 부재하죠 균형 유지력이 없습니다 계속 팽창하기만 하는 거고 양출 제입의 원리는 정부는 무조건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다음 수입을 걷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처럼 먼저 쓰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규모가 팽창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 직접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간접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러한 간접세 위주의 재정구조는 결국 재정 착각을 통해서 정부 실패 정부 팽창을 가져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일강이었는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 그리고 정부 규모의 팽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소공급설과 과다공급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특히 과다공급설의 이해를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행태론과 후기행태주의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